매주 여론을 분석하고 향후 여론을 예측해보는 시간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에 안계십니다 자리에 안계시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지금 당연히 옆에 와있어야 되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지금 택시 아니거든요 아 택시요 예 이게 무슨 설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다른 방송 갔다가 지금 여기 오시는 건가요 예 다른 방송 그만 두세요 앞으로 하식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식스가 지금 우선이지 지금 다른 방송 따위래 지금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만 지금 1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오창석 평론가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그 전화 중개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되는 기적의 장면을 오늘 또 목격을 좀 이따 하실 거고요 네 자 오늘 자 이번 주가 사실은 5월 화 수 지나고 목을 부터 연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부처님과 예수님과 막스 막스님과 방종환 선생님이 만든 이렇게 엄청난 연휴 콜라보다 뭐 이런 농담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예 저는 뭐 사실은 연휴 때 목요일에 출연 해달라고 하면 출연했을 건데 예 보통 출연 지금 다 쉬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어 뭐 쉬는 곳이 많아요 맞아요 네 쉬는 곳이 많아서 끝밖에 지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디 안 가시나요 저기 뭐 집에 내려간다든지 예 집에 내려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다 아 내놓은 자식 예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말을 놓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저희 하식스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하식스가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저희 연휴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검다리 휴일까지 해서 좀 일종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 뵈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 이제 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검찰이 채널 에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기자들의 스크럼 짜고 못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 이게 사실은 예전에 몇 번 봤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예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경향신문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물론 경향신문을 친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을 쳤죠. 그런 식으로 있어서 막아서고 그때 물론 기자가 막아선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동아일보 100주년이죠. 모든 분위기를 한 기자가 망쳤다. 이런 내부 분위기도 전해지는데 과연 그 한 기자가 진짜 일탈로서 한 것인가.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었는가. 주변에 들어보면 그 정도 전차의 기자가 상부의 보고 없이 움직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다 치우지 못했다거나 누군가는 지시를 한 흔적이 있다. 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미리 채널A한테 우리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까 너희 나와서 좀 막고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넌 짓이 막고 있어까지는 좀 오바고 우리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라고 넌 짓이 알려줬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문제가 된 채널A의 모 기자가 일종의 협박을 할 때 모 검사와 알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친한 검색어에 바로 나오는 그 검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 검찰에서도 유시민 작가를 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검찰과의 이미 친한 관계를 보였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정황상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수 좀 당해보시죠.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유착 의혹이 있다는데 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그러느냐라는 어떤 비난들을 받는 상황에서 알리바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저 채널A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의혹이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채널A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의 압수수색 같은 거는 다 협조를 받고 여기 여기 털 테니까 여기 여기 준비해서 이렇게 갔습니까 검찰이? 그런 걸 보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미온적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언론사를 털러 간 것이 아니라 검찰의 명음도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처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통합당.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김종인 체제가 출범을 할 어떤 바탕은 깔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은 뭐 결과가 재밌게 나왔죠. 상임전국이 그다음에 전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상임전국이나 전국위를 가서 비대위에 대한 임기라든지 조기전자에 대한 일정 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가는 거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당헌당규를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김종인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개정을 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사전한 거잖아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내 손 더럽히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게 모양새도 좋지는 아닐 뿐더러 본인이 들어가기 이분 스타일은 항상 그렇죠. 전권을 달라. 아니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고속도로 다 닦아놔라. 이런 느낌인데 지금 들어가서 마치 노욕처럼 사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입안받을 때도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노욕이 다 입안받았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걸 한 번도 재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서 갈지 아니면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신나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성정상 결국은 들어가서 본인이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바꾼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바꾸자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스탠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사실 뭐 총선에서도 나 안 맡아 총괄 상임위원장 안 맡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이렇게 요청을 하니 내가 또 참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맡아줘야지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비슷한 스탠스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당헌당규에 대해서 본인이 피무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해놨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든지 오늘 지금 참석한 전국위원들 제작이 639명 중에 323명 320명이 과반인데 과반보다 3명 정도 더 많이 왔잖아요. 경례 입지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참석한 사람들 위주로 신상진 낙선했지만 신상진 의원이라든지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나가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40대 젊은 보수 경제통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찾으려고 할 텐데 이걸 내부 육성을 하려면 사실 당내의 사람 중에 경제통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과 40대 연불고리가 있는 사람은 김세현 의원 정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김세현 의원이 너무 이름에 사실 많이 나와서 이게 오히려 이게 김세현 의원한테 정말로 이게 늑이 되는 거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서 너무 그 한 사람이 절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분명히 본인이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복귀해보면 조진영 사장 최인열 의원 김종인 포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또는 이미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40대 젊은 보수 경제통이 일종의 맥업핀이 아닌가 일단 그냥 던져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쓰고 그럴 때 전혀 엉뚱한 사람 이런 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워낙 종자부수 본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 경제통은 김세현 의원을 얘기한 것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미래통이라고 얘기한 건데 40대에 참신한 인물을 찾아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하거나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렇게도 충분히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 40대를 넘어서 30대 80년대생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보수에서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오창석 평론가가 30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방을 옮긴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수는 없죠. 원래 좀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는데 요즘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불청한 공수시야겠습니다. 역시 생활인은 자연스럽게 보수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세금은 너무 많이 떼가고 세금은 너무 많이 떼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잘 보나요? 부럽네요. 그렇긴 한데 어느 순간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수기 들어가는 고조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당선인 홍준표 앞으로 의원 이분 복당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당 못하나요?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 가 들어와서 홍준표만큼은 덜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가 홍준표를 막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와 김종인 두 사람이 원수진 건가요? 굳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있으니까 막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초유의 방송 이런 저도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당대표를 넘어서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복당하기 더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강릉의 본선동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무난하게 받아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당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당을 대표하거나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사람일수록 복당이 어려울 것이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복당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상현 의원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크게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홍준표 대표는 워낙 또 큰 인물이고 들어와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받을까요?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것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약간 밴드웨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대선후보군을 꾸린다고 했을 때 홍준표까지 포함시켜서 대선 레이스를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행을 위해서는 사실은 막판에는 여러 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대 경제적 혼자 나와서 대서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따져보면 보수 측에서 가장 재밌었던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 바른정당에서 나왔어요. 남경필 후보와 유승민 후보 두 명이 약간 스티브 잡트처럼 원고 하나 없이 들어와서 자신의 정책 설명하고 둘 다 사실 어느 정도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대선 토론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40대 경제적 누군가를 만들어 온다. 이 사람이나 김세현 이렇게 둘이 붙으면 과연 밴드웨건이 있을까? 또는 보수를 상징하는 코어층 TK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좀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이 40대 경제적 통을 잘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깔아주는 형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쨌든 불쏘시개로 홍준표 전 의원을 홍준표 의원을 쓰려는 건 아닌가? 김종인 대표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불쏘시개잖아요. 대답하세요. 불쏘시개로 쓰려는 거 아닙니까? 부시돌 정도로 부시돌 정도로 반화 지점으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이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칭찬이 자자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김미라님 자연스러웠어요. 리적 영화 같아요. 리적님 영화 같아요. 말관량이 삐삐님 너무 재밌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막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방송 처음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지막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칭찬을 한다니까 도대체 이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 격식이 없어요. 편하게 얘기하는 방송이라서 앞방송을 정말 정리를 하든지 앞방송이 KBS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대를 정리하거나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KBS 따위 다 정렬해버려 KBS 보고 있나 하식스에도 밀려면 KBS 보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요즘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요인인 것 같고요. 지금 양정숙 변호사에 대한 재산 문제 명의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산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서 명의도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의 정상적인 비례대표 시스템이었으면 분명히 걸러왔을 겁니다. 분명히 걸렀고 그리고 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힘이 있었을 텐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너무 급하게 꾸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총선 전에도 사퇴를 권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고했지만 그게 먹혀지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가버리면 판명을 대체할 수는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큰 리스크로 자랑하잖아요. 그거 봐라 더불어시민당 준비 안 된 정당이었다. 급조했다. 누가 데려왔냐부터 책임론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패기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 사람을 누가 섭외했는지는 사실 지금이라도 좀 밝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죠. 그렇군요. 좀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좀 안 좋은 것들과는 다 떨쳐내고 21대 국회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개혁 국회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오거돈 시장 관련돼서는 문제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호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당원당이 있다고 미래통합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근데 사실표 보면 심학봉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제명한 이제 결의안 올라갔을 때 투표 전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에 이제 출마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출마시켰었고 또 그 당에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라도 정의당은 저는 분명히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정의당,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통합당 만나서 국회 1호 법안으로 그 정당에서 큰 하자가 생겨서 지금처럼 미투라든지 성취한 내용이 있을 때 보궐이 만약에 나면 정당에서 출마시키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자. 맞아요. 지금 통극에 하면 저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정당이 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시민당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좀 용기를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통합당이 안 받을 가능성도 매우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180석이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첫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첫 법안으로 세비 삭감 출석일수가 너무 부족하면 세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을 한다거나 반대는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격렬한 모습을 볼 수 없거든요.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함께 턴키로 해서 다 함께 올린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안으로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할 것 같거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박주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거 설명 그 법안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절반인가 어느 정도 특정 정도 안 하면 이제 삭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불출석을 하신 분들의 상위 리스크를 보면 대부분 중진에 미래통합당 10명 중에 8명은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그 정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핑계가 뭐냐면 국회 출석에 하는 것보다 지역구에 큰 행사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죠. 법안을 만들면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요구한 대로 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내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리얼미터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액 지급해야 한다가 한 40 70% 지급해야 한다가 한 30 모르겠다가 한 40이 나왔어요. 한 30, 40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경기도 주민들은 무조건 알 겁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자영업자들이 선순환 구조로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약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재밌었던 게 내비게이션을 바꿨다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저가도 아니고 완전 고가도 아닌 약간 중저가의 제품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지 뭐 이랬던 것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걸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업체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내비게이션을 7대, 8대씩 바꾼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 아직도 이제 이 시국에 일본 게임을 사느냐라고 하지만 일본 게임 회사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산다는 닌텐도 무슨 무슨 숲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부 모동숲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걸 판매하는 대리점 업주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고 중소규모의 식당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주민들이 빨리 받아들일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국민들 역시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전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면 그정당이 책임을 지금 몰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통과는 무조건 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선순환 효과 전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상위 30%는 자발적 반납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방침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안 받으면 그냥 반납한 걸로 알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내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발적 반납률 몇 퍼센트?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일단 이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제기부금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받아서 자영업자에서 쓰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진짜 그냥 아예 안 쓰는 것이 도움되는 것인가 거부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옹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일단 저는 안 받을 텐데 생각보다 저는 자발적 기부율이 높아서 40%에서 45%까지 갈 것 같아요. 40% 그러니까 전체 30%에 40%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40% 그러니까 저는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하위 70%는 무조건 지급이고 나머지 30%는 대상자잖아요. 반납 대상자 그 대상자로 하면 그 대상자로 하더라도 저는 40에서 45%는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람이 돈 맛보면 정신 못 차리는데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율 정도만큼은 재발적 기부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너무 나이브하게 사시는 거 알겠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근사치인지 우리가 제 생각에는 15% 봅니다. 아 15%? 예예.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나라 국민의 15%가 아니라 30% 반납 대상자의 15% 반납 대상자의 6분의 1은 반납을 하고 6분의 5는 반납을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까지를 본 거죠. 40에서 45면 예.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께서 갑자기 제가 독렬을 하게 되네요. 적극적으로 반납을 해서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기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거는 3개월 뒤에 있는 일이니까 저희가 거의 4개월 됐고 왜냐하면 5월 달부터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우리가 얼마나 누가 맞았는지 네. 그럼 일단 저는 3개월 뒤까지는 출연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잘렸다가 3개월 뒤에 그날 그 날만 다시 그 날만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상 봐야죠. 사실은 우리가 원래 목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번 주도 목요일 날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번 주 거는 월요일 네. 조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먼저 일단 지난주 영상부터 확제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 80% 갑니까? 아 또 80% 근데 이게 64%도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이 부분은 한 62 정도로 떨어지더라도 유지될 수는 있다.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월화수 중에 재난긴급지원금 확정된 날짜를 발표하면 전 66까지 올라가는데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66,7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없으면 62 정도로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62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자 민주당 민주당 52.1% 60% 갑니까? 민주당? 무조건 저는 48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48이요? 네. 이 오거돈 시장 리스크는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희정 씨 이후에 민주당은 도대체 뭘 했냐. 미래통합당 27.9% 자 어떻게 됩니까? 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비대위를 두고 김종인을 드릴 거냐 드리지 않을 거냐 공개적으로 싸울 겁니다. 26 당분간은 결속된 모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 이슈 이슈마다. 정의당 4.9%에서 오르니까 떨어지니까? 와 정의당이 가장 힘듭니다. 정의당이 진짜 믿음 키고 안개 속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에 대해서. 보합세 4.5에서 4.9%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비슷하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3 정도 될 것 같고 3. 열린민주당은 4. 큰 리스크가 지금은 없어요. 열린민주당. 치고 나갈 것밖에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잡혀 처음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4에서 5까지 나옵니다. 자 박재 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약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목요일 거고 이번 주 목요일 거로 봐야 되는데 약간 시차가 있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걸 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 64.3이였는데 63.7로 물론 이게 계속 월요일 기준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살짝 떨어졌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살짝 떨어졌고 지금 제가 예상하는 원래 목요일이었으면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아 그렇거든요. 아는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크게 흔들릴 건 없었고 비슷비슷해요. 주말께 전 국민 지급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 대통령 스스로에서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분간. 네.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남한일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60%대 그런데 그러나 70%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70%는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그런 적이 없었고 한 번 정도 확실한 게 80% 넘었던 게 김영삼 대통령이 한화회 해체하고 금융실명제 할 때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때 말고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70%까지 치솟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만 3년이거든요. 만 3년인데 이 시기에 70% 넘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도 사실은 역사를 써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이 60% 때는 아마 초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60% 때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무조건 48%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52.6%로 더 올랐어요. 52.1%에서 52.0%. 매우 놀랍습니다. 하필 또 빨간 옷을 입고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 것처럼 보일 텐데 미통닭입니까? 아닙니다. 무당층과 미통당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거돈 리스크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지난주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거돈은 오거돈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추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조금 늦었지만 나흘 만에 만장일치 윤리심판원 6명이 전부 동의를 해서 제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도 애정까지는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유지 또는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하락해서 틀렸고 민주당 하락세라고 했는데 올라서 틀렸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올랐습니다. 살짝 27.9%에서 28.2% 살짝 올랐는데 미래통합당도 하락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올해 3개 다 틀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래통합당 제가 최저점이라고 해놓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최저점이었나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내부 이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최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반등이 된 것 같아요. 때려 죽어도 보수를 찍는 분들은 27%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홍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겠지 라는 기대심리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심리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5.2% 여기에서는 6.0에서 5.2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예측할 때는 4.9%였어요. 그러니까 0.3% 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 사실 보압세라고 하니까 비슷하게 맞추긴 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만의 이슈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의당은 사실 좋든 나쁘든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에서 이 판에서 뭔가를 치고 나오는 부분도 별로 없고 의원들의 활약상도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만솔 전 구의원이 전두환 출석을 앞두고 아직까지 정의당의 구의원은 남아있었더라면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선점이 됐을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인물, 이슈, 정책 아무것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보압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만솔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패친이기도 하고 하식세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추적 쪽 이렇게 하는 분들 해체한다고 사비로 그거를 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해체를 한다고 해서 좀 안 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사설에 맡겨둬야 된다.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맡겨놓아야 된다는 것이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3점 조금 올랐긴 했는데 3%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3% 그러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건 다 틀리고 짜잘이 짜잘한 것들을 이렇게 대충 맞추고 있는 분위기예요. 강한 남자예요. 그렇군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들어와서 잡초 심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비유가 확 와졌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잡초 심기. 나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네요.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놀이당 뭐 고망고망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그래도 변화가 변화라 좀 가겠는데 어떤 혁신위원장 안철수 스스로 이제 대표가 맡기로 했어요. 이런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슈가 있는데 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없었죠. 결국은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뭘 하겠다. 뭐 하다못해 미래한국당이라고 정책적 연대라도 하겠다. 이랬으면 조금 지지율 변동이 생겼을 텐데 너무 원맨쇼 아닙니까? 뭐가 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당에. 근데 안철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정당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앞번호 5번에는 새로운 임무를 배치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네. 민주당. 죄송합니다. 또 2004년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열린민주당 3.3% 사실은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열린민주당도 이제 여러 가지 쇄신 정책을 예고 있어요. 전당대회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황희석 후보죠. 전 후보. 주진영 전 후보. SNS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지층이 그냥 공고해졌다. 저 3%는 아마 저게 또 최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한 코어칭이 3%에서 3.5% 사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진짜 21대 국회가 개원해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최강욱 법사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좀 더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저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최강욱 법사위 배치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선 주자 선호도가 리얼미터로 리얼미터 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로 나왔는데 이낙연. 이낙연 의원. 이낙연 당선인 압도적입니다. 40.2% 그러니까 29.2에서 40점이니까 10%포인트 그나마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나마 호각세 호각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1,2위를 다투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황교안 전 대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보니까 이 민심이 또 이낙연 후보로 좀 몰린 것 같고 이낙연 후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도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애티튜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당분간 독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본소득 제공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분점이 생기지 않아서 오히려 또 이낙연 후보에게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몇 면이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대로 비슷하게 갈 것 같고 나머지 후보는 반등할 기회가 지금 없어요. 그렇군요. 반등할 기회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떨어질 일만 남았고 홍준표 대표가 조금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바깥에서 김종인 대표와 각을 세우면 어느 정도 결제 변상이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도 원외고 안철수 대표도 딱히 전제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 정도만 반등할 계기가 조금 있고 그러나 크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낙연의 독주가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지율 변동된 걸 보면 다른 분들은 비슷하거나 홍준표 후보는 보수 쪽에 후보가 없으니까 약간 어려우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슷한데 가장 극적인 거는 이낙연이 10%포인트 늘어나고 황교안이 13%포인트 줄었어요. 그럼 이건 해석을 황교안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우수해서 진보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글쎄요. 그런 경우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에 모든 걸 이낙연 후보가 가져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세 조정이 있었겠지만 일부 흡수했지 저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뛰어다가 이렇게 딱 붙여요. 그렇다면 아마 종로에서의 결과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집결했다. 이게 확실한 대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품격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예전에 신사의 신사의 품격인가요? 보수의 품격과 야수의 용맹성인가? 표창원 의원이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난 민주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보수의 품격을 이낙연 후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용맹함과는 조금 다르지만 뭘 찔러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창의 느낌은 아니에요. 못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의 느낌인데 이 방패가 아주 품격이 높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율도 잘 방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 전에 있던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전 총리를 후보를 키워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걸 다 품격 있게 다 막아내는 걸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당황시키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방어한 적도 많고 논리적이지 않게도 방어한 적이 많아요. 일본 아베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다가 김성태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비난을 하다가 한국 뭐 한국보다 일본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김성태 의원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김성태 의원도 당황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뭐 서로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당황하고 전익영 의원도 다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김정은 더 친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북한 북한에 다 퍼주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남한 주민들 고름 짜서 그렇게 주는 거 아니냐니까 이낙연 후보가 조금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익영 의원이 또 대답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모르는데 공격만 준비하고 온 거예요. 창으로 찔렀는데 창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당시 총리를 더 띄워준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사실 공격이 먹힐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화해 무드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박지원 의원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을 좀 품격도 있고 흥미롭다라고 많이 지켜봤어요. 그렇게 좀 잘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잘 품격 있게 서로 공격과 수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목요일이에요. 네, 네. 그죠. 다음 주 목요일 기간이 좀 있는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거저거가 막 터지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예측이에요. 예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던 부산에 대구 확진자가 클럽 가서 480명이 있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또 다른 큰 확진으로 벌어지거나 지금 제주도 비행기표가 가격이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제주도 또 한 번 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강원도에서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이 발생한다. 이런 변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50%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에 대한 흔히 말하는 슈퍼 확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스스로 방역을 잘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슈퍼 확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60% 초반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65는 어제 기준으로 63.7%인데 이 정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어쨌든 숫자를 말해야 되니까 틀리더라도 65 예상하겠습니다. 65? 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65? 왜냐하면 일단 기본소득이 지금 결정이 돼서 소문이 좀 돌 수 있으니까 65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 자 민주당 지금 52.6% 이랬는데 60% 갑니까? 민주당? 민주당은 52 유지 52 유지? 네. 그동안 아무래도 없이 평화롭게 민주당을 진행해가고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달라질 게 없는데 그러면 나이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4 가겠습니다. 54? 더 오른다 여기서? 네. 더 오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진짜 막방이 될 것 같은 54. 왜냐면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 됩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하게 되면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될까 이게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사에서 많이 다뤄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사에서 많이 다뤄줄 것 같아서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28.2% 네. 어떻게 봅니까? 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전 전화를 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온다면 저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서 살짝 반등할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반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9. 29. 다 오르면 도대체 어디서 빠지나요? 나머지 정당들에서 나머지 정당들에서 빠진다. 정의당 빠집니까? 그러면 5.2%에서 정의당 조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 조금 빠지고 국민의당도 조금 빠지고 국민의당도 조금 더 빠지고 열린민주당 3 그대로 갑니다. 3 그대로? 네. 열린민주당은 대외 변수랑 상관없이 계속 3은 유지할 것 같아요. 3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민생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여성의당 이런 데가 다 빠지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민생당이 잡히고 있나요? 근데 지금 1.2% 잡혔습니다. 아 잡히고 있구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는? 네. 저는 점점 지지율에서도 소멸 단계가 이를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 예. 우리 먼저 댓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랍 속 다람쥐 님이 대통령 65%, 민주당 50%라고 하셨는데 이 댓글도 박제해 놓겠다고 우리 제작진이 알려왔습니다. 목요일에 맞추시면 도서 3종 세트를 서랍 속 다람쥐 님한테 드리겠다고. 어 너무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너무 막 퍼주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막방이 될 수도 있겠다. 반 이상 틀리면은 막방인 걸로. 다음번에 틀리면 오창석의 예측 말고 오창석의 억측으로 억측으로. 개편을 해서 보겠습니다. 억측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종방은 아니고 계속 가는 걸로. 개편을 해서 억측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시고 도서 전화 하셔야죠. 네. 안부 전화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을 잘 지키고 어버이날에 전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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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